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네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허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의 가운데 곳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었또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관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라. 그가 관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친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의 성역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줄이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자 세 번째 교회 허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도표를 놓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교회 시대를 먼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대활란, 천령왕국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체계인 것이요. 여기에 십자가 우편강도, 왼편강도.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의 슈거인 것이요. 슈거 그리고 지상제림입니다. 자 신약, 구약, 활란, 천년왕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대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에 차이를 주신 것이요. 물론 그 시대들의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를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년기간에는 오로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지만 여기에 일곱 교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퍼가모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카토릭이 등장하기 시작한 실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활란기간 중에도 퍼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가모는 여기에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들이 여기 나온 것이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어디있죠? 사탄이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진 그 짐승이 어디있죠? 그가 있는 도성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데 게시록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시록 17장이죠.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폐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왕이 있는데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저크리스도인 것이요. 저크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누구와 연합을 하죠? 여기서 큰 창녀 바벨론과 연합하게 된 것이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창녀인데 이 창녀는 결국 저크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교황의 보좌인 것이요. 사탄의 자리가 이때는 실제 퍼가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로 옮겨진 것이요. 예전에는 바벨론이었고 바벨에서 시작해서 투로시돈 그리고 파가모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 로마에서 로마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비적인 형태의 바벨론이 신비 바벨론이 카톨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그러면 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비 바벨론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저크리스와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퍼가모는 결국에 로마로 옮겨진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바티칸에 있지만 바벨론이 바티칸에 있지만 대활란 기간 중에 다시 소아시아로 실제 퍼가모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퍼가모가 터키에 있는 그 퍼가모가 사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저크리스는 아시리아 사람이고 시리아 왕이고 북쪽 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는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크리오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오 모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크리스가 등장할 때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곳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지금은 로마이지만 퍼가모에 또 생길 것이라고 다시 그것에 생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날들에도 안티파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교회사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순교사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순교자가 어떤 안티파라는 순교자가 실제 여기서 순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안티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아니 이것이 예언적인 적용이 된다면 환란 기간 중에 그런 사람이 순교를 할 것이요. 그래서 그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에 있죠. 기품 우리가 욕기에 보면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욕기를 보겠습니다. 욕기 41장인데 욕기 41장 31절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 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의 백색이라고 생각하는 이라 기품 기품이란 말이 두 번 나왔죠. 이 기품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기품을 의미하는 것이요. 물 태평양 대사양 인도양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물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붉은 용이 있는 것입니다. 용이 있는 것이요. 일본 머리와 열불을 가진 용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에 환란의 중간 정도에 3.5년 3.5년 이 중간에 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게 있죠. 그것이 게시록 12장에 여러분이 어쩌면 아실 본문입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나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불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입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있더라.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 사탄의 자리가 땅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가모가 사탄이 내려오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퍼가모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게시옥 12장에 전쟁이 있고 퍼가모로 내려와서 사탄의 자리가 생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전 3년 반에는 바티칸 이었다가 소아시아로 옮겨지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사탄이 그 퍼가모를 거점으로 해서 자기 권세를 확장시키는 것이요. 저크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져간 것을 세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안티파라는 순교자가 어쩌면 신실한 환란 성도로서 처음 순교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군인하지 아니 했더라. 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화면 시대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변질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표를 받지 않고 형상에 절하지 않는 숭배 거부 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100%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파라는 성도가 활란 기간 중에 나타나서 순교한다면 그는 이 행위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했고 형상 순교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순교로 인해서 100%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말명한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말명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여 하여금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활란 때는 이런 행위가 순교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가지 책만 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으므라 그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친 것을 녹여했다. 두어가지 책만 할 것이다. 발람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누구죠? 메소보타미아 선지자로서 그는 모하방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받게 하는 그런 계책을 알려준 것이요. 이게 마귀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말도 따르는 그런 회색 분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자기 최후를 맞이한 것이요. 그래서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정통신앙에서 떨어뜨려서 그들을 마귀에게 마귀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잡혼 결혼 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잡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모합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상숭대로 이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한 세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모슬렘도 사실은 그런 형태인 것이요. 자기들이 우상신인 달의신 알라를 섬기면서 그 신에게 충성하고 종교를 확장시키면서 음행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음행 여인들을 성노예로 삼고 모슬렘을 말하는 것이요. 성노예로 삼고 또 그 자식을 많이 낳아서 전사들을 양성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음행과 자기들의 번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메뚜기 때 같은 종교인 것이죠. 그것이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변질시켜서 변질된 자식들을 낳게 해서 변질된 자식들을 낳게 해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하부로부터 받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는 넘어갔지만 피나스의 그런 공헌으로 해서 넘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해하도록 하느니라 이 두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의 대 활란 때의 우상 숭배 플러스 음해 우상 숭배는 미사 이것은 신전 창녀 중동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아스타로 숭배 바할 숭배 연장 선상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종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리아의 바할 신전이 아이시스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사실 하느님께서 그런 이교도들을 시켜서 이교도들을 그런 우상들을 파괴하게 만드신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보면서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고대에 가증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을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신 것이 피라미드라든지 모벨리스크라든가 또는 바할 신전을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해제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을 손을 시켜서 우상들을 파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극심한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시 니콜라파이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더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이 교리가 무엇인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리는 로마 카토릭의 성직자 계급 제도인데 평신도와 목회자를 평신도와 특별한 계급의 목사 안수하는 목사는 특별한 계급 이고 평신도는 그 아래 계급적으로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로마 카토릭의 성직자 계급 제도의 연장선상 있는 것이오. 개신교도 니콜라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많은 장로교 강리교 성공회 성결교회 라든지 침례교회 조차도 상당히 교직자 성직자 계급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다양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 지도자를 점점 더 원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라우디키아 시대죠. 라우디키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시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오. 교회는 예수 소식소를 머리로 해서 또 지역교회 목사가 보이는 지역교회 머리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진리 지식 증거를 가르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군대 조직인 것이오. 교회는 군대다. 교회 이퀄 군대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이 교회가 군대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잠깐 찾아볼까요. 자 솔로몬의 노래 아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순례여인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희를 버리라 너희는 순례여인에게서 무엇을 버렸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성도가 한 군대이고 그리고 활련성도 및 구약성도가 또 한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군대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로 소집하셨죠. 물론 우리는 앞으로 대활란의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실제적인 전쟁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다. 군대는 성령 하복의 조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 은혜로 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만나면 구원받은 은혜로 결부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하복을 해야지만 조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조직을 따라가서 세상 회사라든지 또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NGO라든지 이런 세상 정부와 세상 조직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그러시면 인위적인 통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니콜라파가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파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사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건 전파를 자생적으로 해야 지속성이 있고 확산이 되는데 자생력이 없는 것은 바로 명령하고 시키는 자들은 그 일만 하고 자기가 소수한 수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단 여러 교단들이 있죠. 한국에 특히 교단들의 천국이죠. 한국은 장로계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감리교도 많고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에서 우두머리들이 있죠. 총회장이니 간사들이니 뭐 이런 고위직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집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하죠. 자기는 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관대하고 구역을 만들고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 어디 한건데 딱 북박이로 거기만 어떤 교구로 삼아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교구라는 말을 쓰는데 교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초대교회와 초기교회 지중해 인근에 다섯 개의 교구가 있었죠.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폴 그렇게 다섯 개의 주요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해보자. 남의 범주를 침해해서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취소를 했겠지만 결국에 그것이 굳어져서 교단이 되고 교파를 나누게 된 것이요.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자율성을 상실하고 교회들이 지역을 이렇게 땅따먹기 식으로 나눠준 다음에 거기서 교인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교인수 증가가 고금 전파보다 우세한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흘러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인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격으로 결국에 교회가 불신자들의 새가 더 우세해지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게 되고 동물원 이 되고 만다는 것이요. 양오리가 되어야 될 교회가 동물원이 되고 만다. 하여튼간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공원 여왕계수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목전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촛대가 옮겨지면 끝이 오죠. 즉 이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라오디케아 시대의 촛대를 옮기실지 우린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곧 올 것입니다. 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해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랑 성립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지어다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물론 게시록 19장에 보시면 그 칼은 원수들을 살륙하는 그런 무서운 칼입니다. 무기로서 칼입니다. 빛같은 어떤 광선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해치시는 것이요.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은 발람의 교리를 지키고 니콜라파이 교리를 지키는 마귀의 자식들을 주님께서 제림하시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퍼가모 교회가 역사적인 퍼가모 시대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더 본문에서 비중있게 다른 것은 환란된 그런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인 퍼가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런 자들이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파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헤쳐놓고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제림 때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라카만 박사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써도 모르는 것이요. 감추어진 만나가 짐작은 하지만 짐작은 하는 것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리비아단의 머리를 주워서 양식을 삼게 하셨죠. 감추어진 만나 주님께서 눈의 보고 우박의 보고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본문을 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리비아단으로 일단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0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심부러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이 어디 있다고 했죠? 기쁨에 있습니다. 물속에 있어요. 감춰져 있죠. 기쁨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에 흑암이 둘러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을 봐도 꺼멓게만 보이죠. 깊음 엄청난 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활란 중간에 이 놈을 뚝 떨어뜨리실 때 머리를 댕강 하나 잘라서 광야에 거하는 게시옥 12장에 그 광야로 쫓겨난 여인과 그 이사를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식물로 주신다. 일용할 양식 만나로 주신다. 만나 그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활란시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활란시대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에 떠나지 않고 배교한 자들을 갈라선다면 또 신실하게 끝까지 행위를 지킨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활란 성도들이 숨겨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지탱하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만나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돌은 좀 어렵죠. 흰 돌을 줄이니 돌은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받는 자가 있는 모른다. 돌이 뭘까요? 실제 돌일 수가 있고 아니면 돌이 상징하는 그 무엇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민주정을 할 때 투표할 때 흰 돌, 검은 돌을 가지고 반대표, 찬성표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로마 군대에서 십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분형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병사들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중재를 지었어요. 그래서 군대의 병사들을 열 명에 한 명씩 뽑아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그런데 자루 속에다 흰 돌, 검은 돌을 넣어놓고 하나씩 고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10대 1의 비중으로 검은 돌을 고른 사람은 결국에 죽을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건 사형선거요. 너는 살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흰 돌을 줬다는 것은 너 이제 살았다는 뜻으로 너는 살려준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돌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니 더더욱이 이것은 구원의 표시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될 것이요. 새 예루살렘 자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난시대 성도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돌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나중에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시대에 가서도 이 흰 돌이 계속 어떤 유효한 의미를 가질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 뭐 30분을 향해 가고 30분을 넘었는지 하고 오늘의 목표 분량은 일단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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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